Q. 고든 프리맨 고든이 살았네? 고든 프리맨 찾기 고든 프리맨 찾기 고든 프리맨이 살아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고든 프리맨 찾기 총알없어 피도 없네요 연출이네 이것도 스트라이더 VR로 보니까 존나 징그러워 콤바인식 생체계조의 흔적도 보이고 내가 하프라이프라는 게임을 알아서 다행이야 진짜 너무 다행이다 살아있길 잘했어 내일 하세요 이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고든 프리맨을 만나러 가야하거든요 요시 그 zelf이 저렴한 게임으로 왠지 tumor 조절일이 분모한 섬 수습 오 개비귀신 이러만게 많아 우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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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이상 아 저 가스건을 쐈어야 하는데 자꾸 약점을 까먹네요 아 이거 DJMXT입니다 근데 나레이션은 고든 프레임엔이랑 한.. 고든 프레임엔이 콤보이먼트 갖춰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었으니까 2에서도 안나오고 좀.. 설정분기 아니야 그럼? 아 이거 좀 빡세다 이거 오우씨 오케이 아 마지막 셀 헤헤헤 그만 차라 뱅뱅뱅 흐헤헤 그만 차라 흐 오케이 왜 이렇게 스트라이드를 무서워했는지 알겠어요 진짜 존나 무서워요 리프트 전원이 나가 있네 오 진짜 크다 일로 가는구나 아 사다리 그래 사다리 없이 어 아니네 사다리인 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아니였어요 어디로 간담? 아 어디 못가네 어 내 모자 날아갔다 모자는 필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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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하신 경도자 축참동지께서는 정의제 푸드꼭지에서 개발한 반생활 알렉스 재생하시고 나서 말씀하시길 공포 구간을 바라는 회사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연결됐어 일로 가 일로 가야돼 여기 못 가는데 된건가 안 되는데 됐잖아 뭐 가면 되지 아 아 내가 위로 들어 얘 올리는 거구나 아 아 아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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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태모가? 여기서 가보고 싶은데 오 작방탄 체력은 필요없고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고 아 이제 주머니에 물건이 생겼어요 마지막으로 아 여기도 해야돼 아 여기있다 일단 마지막엔 그래도 간단하게 해주네요 만약에 으 reduced 해 오케이 씨okol완 하푸 오 움직임! 움직임! 아! 그 전통이 없었죠! Textbook! Textbook 징징, Russell! 아! 움직임! 안 움직임! 고마워! 고마워! 오! 와, 씨! 와, 압도 돼! 와우! 한 번 없어, 뭐? 와우! 와우! 야, 이거 메다로그하면 온라인 어수트야! 일부러 빠른 운동 안 쓰고 있어요 지금? 재밌게 하려고! 와, 현장감이 미쳐! 고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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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kali! 정확하게 딱 들어와요. 아, 필요가 없네. 어, 쉬어 쉬어 쉬어. 실명할 뻔했네. 실명할 뻔했네. 쓸릴 일 없는데? 네. 퍼즐 난이도도 이제 플레이어가 숙련된 만큼 어려워지고 차 소리 부금코 ASMR이네. 아, 다 주사약? 아, 차에서 파밍하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지금 저 안쪽에 소리 들리니까 뭐 없었나? 뭐 없었나? 음, 오케이. 가자. 음. 와우. 오우. 2번 공격이다. 조선의 짐. 아, x2. 음. 다 주사약. 아이고 스트라이저가 매우 좋은 힘이 안 좋네 어우 아우 아우 미안해 주소 오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이쪽인가 마음 써봐라 아 아 아 아 아 아 오우 쉣! 어디로 간 거야? 안 돼? 이쪽 올라간 거Com!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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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총 있어 그래 알겠어 아 뒤에 공 있었구나 아이고 나의 좁은 시야가 죄송합니다 이어주는데 터밍 한번 해주시고 없어요 오케이 으악 아 이렇게 회복량을 계속 주네 좀 봐주시고 오케이 오 오 아 수공장전 해야 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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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ęc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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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어? 쥐져내면 되는 거야? 큰일 날 뻔했다 네네 보자 오 내 무기 힘든 프리맨 구하러 온다